아... 지나왔나... 아, 진짜라니까 끊어, 어? 끊자, 끊는다 여보세요, 여보세요, 서운 아빠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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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못담지 저기 들어가요? 그러니까 거기 귀신한테 걸린 것이지 아침에 경찰에 왔었어 혹시 여기 왔었어? 팀장님, 어디서 봤다고 하던데요?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내 귀를 속삭였어 루맨이 안 죽어! 루맨이! 버려! 직접적인 사연은 따로 있네. 피해자는 아이의 입을 막아 질식살해하며 지신을 호수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. 이런다고 세령이가 살아 돌아와? 어떤 놈이 그랬는지 찾아서 또 빚을 갚아줘야지! 내가 내 딸아이 입을 틀어막아 죽이고 호수에 던졌다고? 그 사람 진짜 악마예요. 내가 끝내야 끝나는 거야!